안녕하세요 솔라맨 입니다 지금부터 뮤지컬 솔라맨과 퐁퐁 마녀 온라인 공연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연을 시청하고 이벤트에 신청해주신 개인과 단체 이렇게 추첨하여 선물을 드릴텐데요 개인에게는 총 150명 아이스크림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거구요 단체 총 30팀에게는 1인당 3000원 상당의 간식박스를 인원수에 맞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개인 10명 단체팀 10팀 이렇게 추첨할 예정이었으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참여는 총 250명 단체는 총 64팀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대표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작위로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할텐데요 단체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당첨단체가 선정되었구요 당첨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 당첨자를 추첨해보도록 할까요 자자 결과가 나왔네요 당첨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 마녀 온라인 공연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개인 선물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은 이번주 중에 핸드폰으로 발송될 예정이구요 단체 간식박스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이벤트 신청하실 때 기재하신 주소지로 저희가 발송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송사정에 따라 추석 이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솔라맨과 함께한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연에서 다시 만나요